They want us to be a good girl But we ain't Don't cry for me Don't cry for me 굿걸의 맞설 대결 상대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다 굿걸에도 아이돌분들이 있으신데 자 예은씨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시게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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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침대는 하나인가요? 어 언니 죄송해요 저 코 걸아요 언니 죄송해요 저 코 걸아요 집 가고 싶다 부모님과 함께 섹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에이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은씨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쓰겠습니다 에이 우리 자 슬릭씨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에일리씨랑 슬릭씨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관객분들이 가만히 있어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 긴장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애의 길을 왜 죽이세요 질문한 거예요 오늘 큐브에서 회사로 연락이 온 거예요 왜요? 정복회사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진짜 뭐하세요 친한가봐 아 진짜 누가 아 진짜 누가 어 미안해요 상대를 모르고 있다가 그때 안 거야 아 창피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효윤씨 딱 봤을 때 친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든든한 아니 솔직히 말해서 번호 모르는 친구예요 라비님도 혹시 우리 리허설하는 걸 보셨나요? 네 봤어요 마지막 신도불이? 아 신도불이? 자꾸 엉덩이를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급하게 제가 목에 좋은 캔디를 봉수해 왔는데 지금 진통제 알러지가 있어요 너무 미안했죠 너무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죽지는 않아요 내가 필병할 줄 알고 뭔가 아파할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아 하루가 지나도기 때문에 눈 좀 그만 뒤집어 형 씨야 너 예쁜데 왜그래 CLCN 그룹? 네 어디 저 CLC예요 네 보컬? 아니요 저는 랩? 네 제이미 오 제이미 고 제이미 엄마 나 갔다 올게 엄마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? 누가 엄마지 누가 엄마지 다섯 명이다 보니까 약간 의견 조합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없었는지 노 문제 그럼 예은 씨한테 물을게요 예은 씨가 막내잖아요 본인 의견을 많이 넣었어요? 후유 둘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작게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오해 소지를 하나가 다른 티블도 남겨서 남겨 쉽지 않습니다 역시 훈련된 아이돌 ㅋㅋㅋㅋㅋ 이승 고 아 긴장 de답 혼자 처음 해요 감수 마비 와 진짜 헤이 언니라고 부를까? 언니라고 불러야 돼요? 응! 아 그래요? 언니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총 6살 아 지민 언니랑 친구인 줄 알았어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 노래 재밌게 만나요 굳이 귀엽게 말 안 됐잖아 너무 귀엽잖아 라고 Lal 에이 issimo 고맙습니다